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사티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자, 오늘은 매제의 신제품으로 할 건데요. 얘는 이름이 109 프로입니다. 109 프로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매제하면 저희 채널에서도 소개했던 굉장히 가성비 좋은 매제 99 시리즈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소개하지 않았던 매제의 임페리언이라든가 엘리트라든가 그런 가격대를 보면요. 말도 안 되게 극과 극입니다. 완전히 가성비, 완전히 초고가. 사실은 임페리언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들어봤는데 가격이 너무 높아서 소개를 안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보다 더 비싼 헤드폰도 저희가 소개를 한 적은 있지만 임페리언을 처음 들었을 당시에 매제라는 브랜드 인지도에 비해서 50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은 조금 너무 높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뷰 때를 놓쳤었습니다. 근데 아니 무슨 브랜드가 30, 40만 원대의 헤드폰이 있고 그 다음에 막 500만 원대가 있고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중간이 너무 없잖아. 그래가지고 중간은 왜 없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109 프로는 그래도 그 중간의 가격입니다. 중간보다는 많이 낮습니다. 그래도. 이건 이제 100만 원을 살짝 넘는 수준의. 아 그래도 좀. 왠지 그 500만 원짜리 보고 나니까 되게 착해 보이는. 그러니까요. 그런 가격입니다. 전에 저희가 매제 99 시리즈를 소개할 때도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매제가 루마니아 회사고요. 디자인이 굉장히 특출납니다. 대표님이 이런 공예 쪽 출신이라고 그런 정보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제 헤드폰들은 굉장히 무슨 그 작품 같은 그런 멋진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109 프로는 근데 프로라는 이름이 붙었잖아. 그래서 이건 하이파이가 아닌가 하면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나오자마자 제가 출신날 구매를 했는데 진짜 순삭되었습니다. 역시 매제의 인기는. 매제의 인기도 장난 아니죠. 물론 막 엄청 대량으로 막 양산하는 브랜드는 아니다 보니까 들여오는 것도 그렇게 수량이 많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출시하자마자 순삭되었던 제가 이제 출시 첫날에 막 득달같이 전화해가지고 빨리 제 거 잡아주세요 해가지고 구매를 했던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지금 리뷰를 촬영하고 있는 시점에는 재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제가 리뷰를 할 예정이니까 빨리 좀 제작을 부탁드려달라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아마 영상이 나갈 때쯤엔 들어오겠죠. 열어보겠습니다. 내용물은 딱히 다른 건 없습니다. 그렇네요. 박스 안에 이렇게 가죽 케이스. 가죽 케이스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되게 헤드폰의 굴곡에 맞춰가지고 아주 잘 만들어진 가죽 케이스. 휴대하기 좋으라고. 물론 이제 매제 헤드폰을 휴대하면서 들으실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짠. 이번에도 역시 멋져 멋져. 디자인 봐라. 지금 안쪽이 좀 보이나요? 헤드폰 안쪽 보이십니까? 기가 막힌네요. 사실 우리가 쓰면 안 보이는 부분이잖아. 근데 이 안쪽 철망까지도 이렇게 디자인을 아름답게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근데 소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이런 게, 이런 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 볼 때마다 흐뭇하잖아. 나만 보는 부분. 이렇게 한번 보고 쓰는 거지. 크, 진짜 멋지다. 그리고 바깥쪽 컵 디자인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요. 디자인은 진짜, 매제는 디자인은 탑이야. 인정. 얼핏 보기에는 이 헤드밴드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이즈가 약간 오버해서 되어 있네요. 이게 멋진 디자인인 건가? 아니죠. 대두분들을 배려한 그런 게 아닐까. 에이, 너 써봐. 배려받았나요? 그러네요. 난 헤드밴드가 되게 큰 줄 알았어요. 이 수비 쓰니까 딱 적절하군요. 58호에서 적당한. 더 큰 분들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성 있잖아요. 아직까지 굉장히 여유 있어요. 그렇죠. 이 헤드밴드가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이게 뭔가 장력이 엄청 센 건 아닌데 이게 좀 하늘하늘한데 이렇게 뭔가 탄성이 딱 잡아주는 이 쇠의 탄성이 굉장히 적절합니다. 좀 고급스럽게 표현할 방법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딱 쓰면은 금속 헤드밴드에 딱 적절한 장력이 귀를 탁 덮어주는데 귀가 덮이는 딱 이 부분에 스웨이드 이어패드가 굉장히 나를 포근하게 맞아요. 딱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십니다. 약간 되게 고급스럽게 귀에 안착되는 굉장히 고급진 헤드폰이에요. 이 귀에 닿는 촉감마저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매제를 99 시리즈로만 접해보신 분들한테는 이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오픈형입니다. 오픈형 헤드폰. 뭔가 이런 디자인도 굉장히 이게 로마니아 귀족들이라면 이런 건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또 그 동유럽 쪽 감성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케이블은 양쪽 3.5mm 단자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사실 이 홈이 조금 깊어요. 모든 단자가 다 들어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케이블 준비하실 분들은 이 직경이 조금 얇은 걸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이게 안타까운 면이 하나 있습니다. 가격 대비 이 기본 케이블이 그닥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빈정 좀 상할 수 있죠. 이렇게 케이블을 짧은 거 긴 거 두 개를 주거든요. 근데 케이블이 그렇게 이제 고급 헤드폰의 느낌을 주진 않습니다. 그렇네요. 컴퓨터 용품 같은데 쓸 것 같은 게이밍 헤드폰 같은데 번들댈 것 같은 그런 케이블을 주냐. 짧은 거 긴 거 이렇게 두 개 줄 거면 좋은 거 하나 주지. 그러게. 차라리 좋은 걸로 하나 주세요. 아니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비교적 가격을 알뜰하게 잡느라고 이렇게 했고 헤드폰이 마음에 들었으면 커스텀 케이블을 만들어서 쓰세요.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근데 사실 매니아 분들 사이에서 매제 기본 케이블이 구리기로 유명합니다. 매제 기본 케이블이 이런 질감도 그렇고 사운드도 좀 많이 깎아먹는다. 뭐 그런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스타트는 그리폰으로 들어볼까요. 자 매제로 어떤 노래를 들으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조금 그 갬성? 갬성. 네. 이런 그 포근한 갬성이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허스키 아세요? 허스키요? 호주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남자 싱어송라이터인데 굉장히 목소리나 곡의 그런 방향? 그런 것들이 아주 감성적이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갖고 와봤습니다. 허스키의 헬프. 이게 느낌이 좋은데 이게 괜히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포근한 착용감 때문에 더 이런 스타일 곡하고 또 맞는 것 같은 기분이 있어요. 갑자기 왜 그런 거 있잖아. 되게 감성적인 노래를 듣는데 막 장력이 짱짱해가지고 막 짜증이 나. 이러면 안 돼. 이어패드 차갑고 이러면 어 안 돼 안 돼. 오 매제. 되게 기분 좋네요. 오랜만에 오픈형 헤드폰 듣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러니까요. 오픈형 헤드폰 특유의 시원한 공간감? 아 이거는 뭐. 넓고 편안한 공간감 있죠. 되게 안정적이고 넓다. 이게 첫인상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이어컵 안에 공간도 되게 여유롭고 그러니까요. 되게 여유 있어요. 제가 착용감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부분이 포근한 편안한 착용감과 거기로부터 공간이 확 확장되는 그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기분과 이 곡이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곡이 지금 매칭이 좋은 것 같아요. 이 느낌이 109 프로의 장점을 되게 잘 살려주고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허스키의 곡도 굉장히 여유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되게 여유 있게 드라이빙하는 느낌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렇습니까? 저는 왠지 호주 사람이라고 하니까 드라이빙이 아니고 그 양떼목장 같은 장면이 그냥 뉴질랜드죠. 조금 더 건너가서 좀 더 자연친화적일 것 같고 괜히 이름도 허스키잖아. 아니야? 아무튼 광활한 느낌에서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광활한 느낌에 저는 한 가지 조금 독특하다라고 생각한 게 보통 젠하이저의 오픈형 헤드폰 같은 것들을 들으면 광활하기는 한데 그게 좀 쌩한 느낌이 있다고 할까? 맞아요. 또 시원하게 광활하잖아요, 젠하이저는. 근데 매제 이 109 프로는 약간 따뜻하게 광활한 느낌이야. 엄청 따뜻해. 그러니까 이게 배경이 살짝 다른 것 같은 거죠. 약간 훈풍이 오는 그런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석양이라든가 약간 따뜻한 배경이 되게 잘 어울리고 그러니까 양떼목장 맞다니까요. 되게 뭔가 햇살이 비추고 있어. 그런 느낌인데 되게 광활해요. 그래서 젠하이저의 그 넓음과는 좀 다른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09 프로라고 이름을 붙인 게 이 프로가 아무래도 모니터링 이런 걸 목적으로 해서 이름을 붙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동안의 매제 헤드폰들이 모니터하기에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3위급 모델의 경우는 해상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모니터하기도 좋았었는데 매제 99 같은 경우는 특유의 착색감 같은 게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모니터에 써라고까지는 얘기하기는 좀 어려웠다. 근데 109 프로는 굉장히 중립적인 성향만큼은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착색감은 없습니다. 그냥 공간이 넓다라는 인상을 줄 뿐이지 어떤 트랙 자체에 주는 질감의 변질이라든가 외곡류의 그런 느낌이 없어. 그렇죠. 약간 따뜻한 느낌을 더해줬을 뿐이지 뭔가 이렇게 외곡이 됐다거나 특별하게 배음이 확 붙었다거나 이런 느낌들은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투명한 느낌의 사운드를 들려주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용도로 쓴다고 해도 굉장히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정도의 투명함을 들려줍니다. 저는 되게 중립적이고 되게 백지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가격 대비해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가격 대비해서도 되게 추천할 만한 좋은 음질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프로페셔널 용도로 쓰기에도 그렇죠. 그런 플랫한 느낌도 좋고 어쨌든 오픈형이 기본적으로 저음을 꽁하게 만들어주지 않잖아요. 반응성이 되게 빠르죠. 반응성이 좀 빠른 편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트렌즈헌트 느낌도 되게 빠르고 되게 정직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밀폐형 헤드폰들의 경우는 저역에서 쓸데없는 공진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레조넌스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감상자들이 저역을 더 풍부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그걸 더 좋다라고 여길 수도 있는데 잘못되면 굉장한 왜곡을 발생시킵니다. 그렇죠. 근데 오픈형들은 태생적으로 그런 공진이 훨씬 덜한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다들 플랫한 사운드를 원한다면 오픈형 헤드폰을 더 추천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기의 흐름이 좋다 보면 아무래도 반응성이 빠를 수밖에 없잖아요. 공기의 흐름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드라이버의 반응이 특정 주파수가 좀 늦게 따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약간 밸런스가 많이 틀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약간 위상차가 생긴다든가 밸런스가 틀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사실 같은 가격급에서는 오픈형 헤드폰이 유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있죠. 옆으로 소리가 많이 나가니까 지금도 이제 이수벤지니어가 노래 들으니까 옆에서 그냥 그대로 다 들리더라고요. 굉장히 옆으로 소리는 많이 나간다. 이 점은 이제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밖에만 안 갖고 나간다면 그런 단점 괜찮으니까. 그렇죠. 이 따뜻한 분위기만큼 편안하게 들으면 리클라이나 이런 데서 들으면 얘는 그런 기분이야. 그럼 이수벤지니어가 또 다른 곡 하나 주시죠. 제가 또 요새 J-POP들 열심히 듣고 있지 않습니까? J-POP에서 추천하는 남성 보컬. 남성 보컬? 되게 실망하시네 진짜. 그런 눈으로 보세요. 내가 일부러 남자 노래 갖고 왔어. 너랑 밸런스 맞추려고. 뭐 할 건데요? 유리라는 가수가 있어요. 유리? 네. 네가 좋아할 만한 가수다. 아 그래요? 유리 곡들 진짜 좋아요. 최근에 타이달의 추천으로 들어보고 너무 좋아서 It's Y.T.E. 라는 앨범의 피터팬이라는 곡입니다. 목소리도 너무 좋고 음악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이수벤지니어가 J-POP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요즘 J-POP이 밴드나 포크 스타일이 완전 강세입니다. 아 그런 것 같아요. 유리도 최근에 굉장히 뜬 가수예요. 버스킹으로 굉장히 히트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하여튼 혼자서 곡 쓰고 노래하고 뭐 다 하는 사람이니까요. 아 네네. 근데 버스킹 뭐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뜬 사람인데? 아 그래요? 버스킹으로 되게 유명해졌다라고 뭐 옛날에 그랬던 얘기겠죠. 나무 위키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본 케이블 후지다 그랬으니까 조금 좋은 케이블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 공제했던 카다스 케이블 여러분 저희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 두시면 이런 좋은 찬스들이 있습니다. 카다스 케이블 되게 저렴한 가격에 공제했었습니다. 사람들 반응도 되게 좋았어요. 카다스 케이블이 이게 동선이거든요. 어우 느낌 되게 좋아요. 이렇게 뭔가 소리를 차분하게 착 잡아주는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해줍니다. 아 근데 여기 단자 뭘 더 붙여놨잖아. 네네. 이게 그냥 단자로는 안 들어가. 그냥 단자로는 안 들어가가지고 요 앞에 어댑터를 네 어댑터를 달았어요. 요 어댑터는 그냥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밸런스드 케이블이고 하니까 한결 더 좋지 않을까. 지대되네요. 피터팬 오우 이야 곡하고 되게 진짜 잘 어울립니다. 어 그래요? 왜 잘 골라왔나? 이야 어떻습니까? 매체 장난 아니네. 어우 매력있다. 되게 매력있는 사운드예요. 네네네. 저는 어떤 면에서 되게 깜짝 놀랐냐면 제가 들어본 헤드폰 중에 이렇게 드라이하게 가깝게 되게 소리를 밀착시켜주는 것 같은 기분? 이건 되게 색다른 맛이네요. 근데 또 드라이하면서도 소리들이 굉장히 입체감이 있어가지고 어 그래서 3D로 음악을 듣는 기분? 그쵸. 제가 앞에 곡에서는 되게 공간이 넓다. 이 얘기를 해놓고 지금 두 번째 노래를 들으면 거꾸로 되게 드라이하게 바짝 붙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모순인가 싶지만 그만큼 밀어붙여주는 느낌과 이 109% 자체가 갖고 있는 넓은 공간감이 그 두 개가 합쳐지니까 훨씬 더 매력으로 들리는 거예요. 맞아요. 되게 넓은 공간에서 드라이한 소리를 정말 이게 공간은 넓은데 이 공간이 웅웅 울리는 그런 되게 울림이 있는 공간이 아니고 투명하고 울림이 없어. 맞아요. 막 잔향이 없어. 막 그런 되게 드라이한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되게 좀 희한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굉장히 이어컵 안에 공간도 넓고 그래서 이쪽에서 뭔가 막 울림들이 막 많이 생길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드라이한 소스들은 귀에 착 갖다 붙여줘요. 그렇죠. 비유를 하자면 굉장히 넓은 홀인데 흡음을 잘한 거야. 왜 마스터링 스튜디오 같은 데 가면 좀 그렇잖아요. 마스터링 스튜디오는 공간이 되게 넓은데 넓은 거에 비해서 흡음을 잘 잡아놨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큰 사이즈의 방에서 울리는 그런 잔향들이나 쓸데없는 울림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109 프로를 들을 때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공간이 넓은데도 그 잡스러운 잔향 같은 게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투명하고 깔끔하다는 느낌을 거기서 확 받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유리의 피터펜 같은 경우는 스트로크나 이런 게 되게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왼쪽 나왔다, 오른쪽 나왔다, 리듬 자체도 되게 바쁘게 가는데 대신에 이 곡의 맛깔스러운 부분은 그 스트로크나 리듬들이 박자가 칼같이 착착 맞아 떨어지는 되게 그런 상쾌함, 청량함 그런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09 프로가 그런 맛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살려주는 그런 기분이 있었어요. 특히 예전부터 매제가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어쿠스틱 기타나 그런 찰랑되는 소리들 그런 건 되게 재현을 잘해준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믹스상에서 어쿠스틱 기타가 강조되는 부분들은 되게 하의를 되게 까슬까슬하게 돋보이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찰랑찰랑함을 부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보통 부각을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매제가 들려주는 찰랑찰랑함은 어떤 그런 하의에 부각되는 그 지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어쿠스틱 기타가 이게 때리는 그 지점들을 되게 착착착 시원하게 빠르게 그런 찰랑됨을 되게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할까? 그렇죠.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쿠스틱 기타 찰랑거리는 느낌 그걸 이제 믹스해서 하의 테이크 좀 올리면 찰랑거린다기보다는 뭔가 되게 소리가 날카롭고 쎄하고 쎄하고 귀가 아프고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찰랑거리는 느낌은 어쿠스틱 기타의 그 저역까지 전대역이 잘 나와야 되고 동시에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빠르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울림이 좀 적어야 돼요. 드라이 해야 되죠. 맞아요. 그런 면들이 지금 매제가 되게 표현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그 어쿠스틱 기타의 바디감이나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 부분이 거기에 잔향이 쓸데없이 붙어버리면 무거워지는 거지. 그렇죠. 뚱뚱해지고 사실 기타라는 악기가 굉장히 독특한 포지션이 있는 게 이게 타악기적인 성향도 갖고 있으면서 음도 표현을 해야 하고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홈팟 미니. 아니 홈팟 미니는 옛날에 끝났고요. 오늘은 헤드폰이에요. 마마마마마마마리야 여러분 사랑해요. 부족지 마요. 꾸꾸 아무튼 쓸데없는 잔향이 없어서 이런 찰랑거림이 되게 경쾌하게 표현이 잘 되었다. 이것은 오픈형 헤드폰들이 갖는 공통적인 유리한 지점이기도 한데 109 프로가 그 점을 되게 잘 활용한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따뜻하다.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곡을 들었을 때와 지금 두 번째 곡을 들었을 때 뭔가 이런 보여지는 장점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헤드폰을 처음 사면 첫 방에 이렇게 확 꽂히는 헤드폰이 있고 듣다 보면 뭔가 매력 포인트가 하나씩 발견이 되는 그런 헤드폰이 있잖아요. 109 프로는 저는 그런 후자 성향인 것 같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어 그래 이따 봐 어떻게 보면 첫인상은 되게 밍숭맹숭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운드적인 캐릭터라든가 그런 게 강하게 느껴진다기보다 이런 공간감이 넓구나 아니면 되게 드라이에게 사운드를 들여주는구나 이런 어떤 도구적인 성향들 그런 게 먼저 오기 때문에 이 109 프로를 가지고 어떤 곡을 듣느냐 어떤 디바이스로 듣느냐 이렇게 어떤 케이블을 연결해 주느냐 이런 것들에 맛을 가미해보는 그런 되게 기본 바탕이 돼주는 것 같은 반찬보다는 밥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 여기다 무엇을 얻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오늘의 식사 성향이 바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간해가지고 이렇게 안 해보는데 디바이스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럴까요? 여기다가 굉장히 가미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진공관을 불러와야겠죠. 자 우오디오의 와세븐 저희가 이걸 리뷰를 했었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리뷰 때를 놓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 갖고 와보네요. 진공관이 지금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얘는 DAC가 내장된 진공관 헤드폰 앰프이면서 이게 두 개잖아요. 하나는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파워 서플라이마저 진공관 오 세븐이었나 그랬을걸요? 하나만 쓸 수도 있는데 두 개 세트로 샀습니다. 정말 진공관의 진한 맛을 들려주지 않을까 저희가 와8 되게 추천했었잖아요. 와7은 또 거치형이 더 매력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 이수빈지니어가 자꾸 여자 보컬을 내놓지 않으니까 저라도 내놓겠습니다. 오늘은 가요 하나 들읍시다. 윤화 윤화의 신곡 레인송 듣겠습니다. 절표로 목이 흐르며 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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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제가 오늘 왓7을 갖고 오길 정말 잘했네요. 아 그래요? 들어보십시오. 네. 저는 이거 되게 뭔가 쭉쭉 젓는 이런 노래를 들으면 보통 눈물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침이 나오려고 그런지 모르겠어. 침샘을 자극하는 보통은 눈물샘이 자극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또 침 흘릴 뻔 했습니다. 네. 저는 음악 좀 더 들을게요 리뷰 마주하시고 어이 감성 매칭 저 진짜 왓세븐 갖고 오길 잘했죠 젖는 정도가 아니라 절어 들어가네요 아 진짜 이게 밤에 불을 다 꺼놓고 진공관 불빛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딱 듣고 있으면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유나의 목소리가 또 잠을 안 재워주네요 큰일이다 아니 사실은 저는 이 노래를 고른 이유가 딴 게 아니었어 그냥 심플하게 보컬 중심의 곡이잖아요 아 그랬죠? 정신줄을 자꾸 놓지 마시고요 심플하게 보컬 중심의 곡이기 때문에 단순히 여성 보컬의 톤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골랐거든 아니야 근데 아니올시다 지금 왓세븐과 109 프로의 조합으로 이걸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그 되게 평면적이고 심플하게 보였던 그 노래가 아니 되게 정말 복잡 다단한 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아 그렇죠 소많은 레이어를 네네 이게 원작자 작업한 사람도 이런 소리 못 들어봤을 것 같은 거야 맞아 맞아 작곡하신 분도 이렇게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잘했어? 남의 노래 듣듯이 들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 거야 작업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합으로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합이 너무 좋은 게 일단은 여기서 109 프로의 장점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이 진공감 맛을 쭉쭉 빨아들여 아까도 사실 되게 입체감 있고 되게 드라이하고 되게 좋은 소리였는데 더 꽉 들어차고 막 그 소리 알맹이 하나하나가 더 막 완성도 있는 소리로 막 다 이렇게 늘어나면서 진짜 공간을 꽉 채우는 느낌 보통 이제 진공감 앰프를 연결하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헤드폰들이 다 진공감 앰프랑 매칭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은 진공감 연결해주면 오히려 더 지저분하고 좋지 않게 들리는 경우들이 있고 너무 과한가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죠 어떤 애들은 또 진공감을 매겨도 매긴 티도 안 나 그런 때도 있고 그런 애도 있어요 캐릭터가 원래부터 강한 애들은 진공감 앰프를 물리든 뭘 물리든 그냥 자기 색깔로 들려주기 때문에 진공감 바를 잘 못 봤는데 109 프로는 그냥 그 투명한 데다가 진공감을 끼얹었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지금 장난 아니에요 둘 다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좀 어지러지하고 있는데 되게 이 심플한 이 유나의 노래가 갑자기 드라마도 생기고 없던 추억도 생기고 갑자기 네가 생각날 것 같아 어 갑자기 그런 느낌이 처음에 이게 빗소리가 나다가 이렇게 싹 사그라들면서 목소리랑 피아노만 찬 나오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확 갔어요 많은 분들이 되게 좋은 시스템 갖춰놓으신 분들은 점점 더 그 심플한 그런 곡들을 듣고 싶어 하시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맞아요 그 소리 자체 그 알갱이 하나하나를 되게 나의 좋은 고급 시스템으로 들어보겠다 그래가지고 사실 여성 보컬을 그렇게 선호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109 프로와 이 진공감 헤드폰 앰프의 이 조합이 유나의 목소리와 피아노를 굉장히 되게 풍성하게 풍부하게 풍부하게 만들어줘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데다가 거기다가 되게 심플하게 필터 걸린 드럼이 밑에 깔리잖아요 그게 층층이 분리가 돼가지고 정말 그 풍성함의 레이어를 되게 쌓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줍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 뭐냐면 109 프로가 굉장히 투명한 혹은 이제 하얀 도화지 같은 그런 성향이 있다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왓세븐에서 그 배음들을 부풀려 주는데 배음과 배음들 그러니까 악기에서 발생하는 각각의 배음들이 뒤엉켜가지고 복잡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맞아요 넓은 공간에 각자의 영역을 갖는 되게 따뜻함이 각자의 따뜻함이 있는 그런 느낌으로 되게 깔끔하게 들려줍니다 잘 퍼진 느낌인데 그 마스터링 잘하면 느껴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 마스터링 마지막 단계에 세츄레이터 같은 걸 걸거든요 일부러 배음을 과장해서 실제보다 조금 더 가미되게 약간의 과장을 넣습니다 조미료 치는 거랑 비슷해요 마지막에 그 맛다시 한 스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런 역할을 왓세븐이 지금 해주면서 109 프로의 장점을 확 극대화 시켜주는 맞아요 109 프로가 공간을 또 되게 넓게 쓰고 빠르고 드라이할 때는 또 되게 드라이하게 다가오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 남은 여분의 공간들이 되게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여백이 되게 많아 여백이 되게 많죠 그래서 그거 자체만으로도 되게 매력이 있었는데 진공관이 그 여백을 굉장히 잘 채워주면서 아름답게 그렇죠 되게 예쁘게 이거 어떻게 말로 어떻게 표현하죠 정말 이 윤화 감성의 극대화 레인송에서 정말 제 마음에 비가 막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없던 추억까지 막 생겨나요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어우 야 좋다 너무 좋네요 그리고 뭐랄까 사람이 불멍할 때 불의 막 흔들림을 보면서 정신이 이렇게 혼미해지고 거기서 좀 위로를 얻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음악이 불멍하는 기분이 돼요 아른아른해 아른아른하고 뭐라고 설명해줄지 모르겠는데 정말 넓은 공간이 아른아른하게 펼쳐지니까 이게 눈 감고 있으면 이렇게 보통 음상이 이렇게 쫙 펼쳐져요 스피커 특히나 이제 대형 스피커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대형 스피커는 볼륨을 크게 틀 필요도 없고 적정 볼륨으로 딱 공간을 틀어놓으면 뭔가 그 사운드 필드를 확 형성해준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운드에 필드를 쫙 형성을 해주면서 나를 감싸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109 프로가 아까 공간이 되게 넓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넓은 거 장점이에요 그리고 깔끔한 거 장점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따지면 그냥 생수 같은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냥 깔끔한 생수 그거 자체로도 그 나름의 맛이 있고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왓세브는 거기에다가 레몬 하나 꽂아주는 듯한 맛과 향이 쫙 펼쳐지는 그런 느낌을 조금 더 보태줬어요 그래서 진공관 바를 109가 쭉 빨아들여가지고 너무 정말 장점이 많은 그런 조합이었습니다 109 프로의 그런 투명함이 꼭 이 진공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좀 특성 있는 기기들 그런 것들을 만났을 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 맛을 드여줄 것 같은 변화무쌍한 맛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좋은 헤드폰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의 그 약간 찰랑거림이나 굉장히 빠른 장점들은 그리폰이랑 만나서 생긴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폰이 워낙에 트랜지언트나 이런 느낌들도 되게 정확하고 빠르고 탄력 있는 편이어서 그런 걸 또 109 프로가 잘 받아줬던 게 아닌가 이수빈지요 좀 다른 스타일 추천 하나 더 주시죠 기왕이면 또 감성으로 하나 갈까요? 아 감성으로? 잠깐만요 이번에는 여성 보컬입니까? 남성 보컬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 무슨 기삐증 걸렸습니까? 많은 분들이 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레인송으로 한번 갔다 왔으니까 남자 보컬로도 한번 갔다 오죠 누구 가시려고요? 라드라는 한국싱화송라이터 라드요? 네 기름 불판에 바르는 그걸 라드라고 그래요? 라드를 검색하면요 동물성 기름 아 동물성 기름이 라드라고 하는 거구나 중국집에서 웍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거 있잖아요 라드 이분 예명을 참 그렇구나 기름진 분인가요? 아 아닌데 되게 담백하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괜한 실례를 저희 손님한테 지금 무슨 짓이시죠? 죄송합니다 요강은 되게 담백해요 아 그래요? 엄청 드라이하고 내일 좀 따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조합에서 굉장한 시너지를 발휘하지 않을까 들어봅시다 제목은 사막의 나무고요 사막의 나무 되게 드라이하네 그쵸? 건조하고 제목부터 어 그쵸? 마침 또 오늘 발매됐어요 언제 발매되나 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요? 소개를 되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음악이 되게 좋거든요 이수비 작업한 라드님의 사막의 나무 들어보겠습니다 사막의 나무가 목마른 것과 같이 정말 기름기가 없습니다 아 그쵸 당담하죠 곡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게 많은데 하여튼 일단 먼저 들으시고 그럴까요? 얘기하겠습니다 참 감성적인 곡입니다 아까 유난히 노래 때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잘했나? 물론 이제 라드님도 이 조합으로 한번 본인의 곡을 들어보시면 되게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자기 노래에 자기가 심취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 이 녹음실에 있으면 믹스 바로 컨펌 나겠네 진공관이요? 진공관은 하나쯤 있으면 좋죠 아니 이게 손님들이 딱 들으시면 더 수정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바로 할 것 같아요 그런 거 꼼수로 쓰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109 프로 같이 되게 투명한 헤드폰이나 이런 투명한 사운드를 내는 스피커 헤드폰 이런 종류들을 진공관을 살짝 가미시켜주면 투명함에서 피어나는 살짝 아지랑이 같은 질감이 사람을 되게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오늘 조합이 되게 좋은 것 같고 너무 좋네요 지금 라드님의 노래를 들을 때 되게 좀 인상 깊게 들었던 부분은 보컬 연출을 되게 잘했어요 본인이 셀프 프로듀싱 네네 맞습니다 보컬 연출 되게 잘해서 사실 그 삽이 들어가기 전에 누군가 있어도 혼자서 울어야 해 혼자서 울어야 해 할 때 이렇게 뭐 살짝 사그라들다가 그 다음에 더블링이 붙는 그 보컬이 나올 때 더블링이 붙을 때의 느낌이 제가 109 프로 장점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결이 되게 잘 보인다라는 점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더블링된 보컬이 저는 정말 정확하게 그 겹겹이 되게 얇게 그 무슨 패스줄이 쌓아올린 것 같이 그런 결이 합쳐져서 들리는 그 더블링 보컬의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더블링이 또 쭉 계속 나오는 게 아니잖아 나오다가 중간에 솔로 보컬이 나오다가 다시 더블링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런 연출이 지금 109 프로에서 그걸 극대화시켜서 맞아요 정말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라는 이름을 붙인 게 진짜 이게 모니터링 용도로의 그런 권장을 그런 의미하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전반적으로 109 프로로 이 노래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저는 이제 약간 감정 과잉 같은 그런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맞아요 되게 막 그런 울먹이는 느낌 겹겹이 쌓이는 느낌 그리고 패닝이 되게 과감해 이 노래가 맞아요 굉장히 패닝을 과감하게 했어요 근데 이 헤드폰이 공간을 워낙 넓게 들려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과감한 패닝이 곡을 이렇게 쫙 좌우로 찢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받았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가끔 그 헤드폰 앰프 중에 크로스 피드 조절되는 헤드폰 앰프들 있잖아요 네네네 좌우 소리를 좀 섞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에다가 붙여봐도 되게 좋겠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좌우가 넓죠 지금 그러면 스피커 느낌을 내는 그런 사운드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패닝을 쓴 곡들은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들을 때 약간 이질감이 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약간 좌우 소리를 섞었으면 더 좋겠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분리도 엄청난 분리도 엄청난 분리도 그런 걸 들려줬고요 전반적으로 주파수 대용 모니터링 하기도 되게 좋았어요 방금 이제 고역은 고역대로 저역은 저역대로 되게 위치 감각이 딱 들려오는 너무 음상도 크고 큼직큼직하고 시원시원하게 나오고 하니까 그 결들이 안 그래도 분리도가 되게 좋은데 한층 확대돼가지고 너무 이렇게 와닿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딱 하나 이 곡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인가요? 피아노가 스타인웨이가 아니었다 라드님 들으셨죠? 그렇다고 합니다 피아노가 딱 치고 나왔을 때 이 피아노가 스타인웨이 그랜드였으면 젊은이의 그 소리가 정말 좋지 않았을까 이 노래 정말 화룡점정이 아니었을까 갑자기 녹음실 피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악 어땠어요? 곡이요? 좋은데요? 사실은 두 곡을 준비를 했는데 아직 한 곡은 출시가 안 됐어요 그 곡이 더 좋습니다 그래요? 가사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가사를 보면서 들어봤는데 가사도 되게 잘 쓰시네 사막의 나무 이분 잘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오늘 리뷰의 시간 한계상 처음엔 그리폰으로 들었다가 동선을 붙여서 들었다가 그 다음에 진공감 앰프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들어봤는데 다른 기기들이나 다른 그 조합으로 들으면 또 다른 맛을 들려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는 헤드폰입니다 그리고 또 되게 여러 맛에서 다 장점들이 많을 것 같은 기본적으로 깔끔하니까 어떤 맛으로 조금 튜닝이 되더라도 그 기본 장점 때문에 잘 사는 거죠 기본 원재료가 좋으면 원래 조금 요리를 어떻게 해도 그렇죠 맛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기본기가 아주 충실하고 감상용으로도 그리고 작업용으로 쓰더라도 여러 가지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109 프로였습니다 사실 모니터링 성향을 갖고 있는 헤드폰들 중에 또 감상에는 재미가 없는 헤드폰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거꾸로 감성에 막 젖어드는 그런 헤드폰들 중에서 모니터링이 완전 꽝인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109 프로는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잘 잡은 게 아닌가 정말 절묘한 밸런스 다 그 지점에 되게 깔끔하고 넓고 빠르고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헤드폰인 것 같습니다 네 인기가 안 그래도 좋더라고요 사람들 평가도 되게 좋은 편이고 그렇게 순식간에 품절되만 하구나 매제가 이렇게 좋은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진짜 상위 제품들이 고성능인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또 고성능만으로 설명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문제잖아요 최상위급인 임페리언을 들었을 때는 해상도의 그 성능이 정말 극한까지 갔구나 진짜 막 엄청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작업에 투입한다던가 하는 생각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해상도가 너무 반짝반짝반짝하는 느낌이어가지고 맞아요 내가 작업을 못하겠는 그런 사운드였어요 부담스러워 음악 감상 때 즐기는 거는 좋은데 작업할 때 내가 그걸 쓴다? 그거는 생각을 못하겠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109%는 정말 중립적인 투명함 정말 생수같은 그 투명함 정말 하얀 도화지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적용해서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헤드폰이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가격도 되게 괜찮은 거예요 맞아요 작업에도 쓰고 감상에도 쓰고 두 가지 용도로 쓰신다고 하면 이 가격이 전혀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도 유행해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사티키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가 내린다 모가 내린다 uden